새로운 기회에 가장 확실한 선택 강원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힐링이 있는 강원도 숲세권 자연, 휴업,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강원도가 이제는 관광, 산업, 평화의 아이콘으로 재탄생합니다 수도권 1시간대 생활권이 구축된 기회의 땅 강원도를 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동네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길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그리고 강릉선 KTX 강원도가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와 함께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용산을 거쳐 속초까지 1시간대로 연결되는 미래지향철도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2027년 완공을 위해 2조 3천억 원의 예산으로 탄탄하게 추진되고 있는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강원도 주요 역세권인 춘천역, 화천력, 양구역, 인제역, 백담역, 속초역을 거치며 새로운 역세권 개발을 통해 각 지역이 가진 특색들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견인한 올림픽로드 강릉선 KTX 강릉선 KTX는 서울 강릉 간 반나절 생활권을 구현하였고 경부선, 호남선의 용이한 환승으로 전국을 강원도 1일 생활권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강릉선 KTX의 주요 역세권인 서원주역, 만족역, 행성역, 둔네역, 평창역, 진부역, 강릉역, 묵호역, 동해역은 강원도 번영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지이자 관광지인 강원도 평화와 번영의 강원도를 실현할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그리고 강릉선 KTX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동맥이 향하는 강원도의 주요 역세권에서 빛나는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달리는 강원도, 달라진 강원도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동서고속화철도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동서고속화철도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